촬영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고 온 거거든요 아 망했어요 선생님 내 돈까스 아 이것도 유튜브 인사가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핫새언니한테 요괴라면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핫새언니가 요괴라면이라고 이런 파라꾸리꾸리한 라면을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요괴라면이라는 이런 파라꾸리꾸리한 라면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핫새언니가 리뷰하겠다고 샀다가 한 개만 드시고 네 개가 남아서 저한테 주셨는데 오늘 아이가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조리방법에 바지락을 곁들이면 맛있는 룩이랍니다 바지락을 이따시만큼 한 개 넣어놨어요 수프를 세 개만 넣으면 되지 짧고 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프를 세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약간 조개탕? 조개탕 알죠 여러분 그 술안주 좋은거 그런 느낌 나는데요? 면투와 근데 원래 파란색이 여러분 식욕을 떨어트리는거 아시죠? 얘 보니까 식욕이 떨어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봉골레맛 근데 이게 맛이 여러가지가 있다네 나는 받은게 봉골레맛이야 이걸 먹어보고 다음 라면을 한번 사볼지 안 사볼지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약간 면발은 뭐 다른 라면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괜찮은데? 바지락도는 더 맛있는건가? 근데 여기 조리방법에 바지락을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해물베이스니까 막 새우 뭐 조개 홍합 이런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와 맛있어 면 다 먹으면 뭐 넣을거냐고요? 바지락 남은거 다 넣어버릴까? 이거 원래 바지락 출찜이랑 바지락 칼국수 해먹으려 했거든 음 오렌지 주스야 아 저 밖에 밀키스도 있어요 음 아 맞아 오늘바다의 바지락 오늘바다 라면은 이미 다 먹었지 라면은 이미 다 먹었지 아 오늘은 별로 안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배켓알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제가 봐볼게요 어? 사실 하나 배달아 안 된거야? 어 잠깐만 아 망했어요 선생님 진짜루 내 돈ало 보이는거 시킬게요 냉장고 털까? 집에 먹을 거 많아요 좌우 많이 recruit fastest 완전 뚱뚱보고 장어 장어 어? 하나도 안 비린내? 이번엔 소스 여기 살짝 찍고 생강 올려서 맛있는데? 와 이거 소스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맛있다 매니저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드시고 싶으면 지금 여기 오세요 완전 탱글탱글 쫄깃쫄깃 곱창떡볶이는 곱창이 이래요 엄청 싫어 곱창 장어구이 소스 매운맛 이거를 한번 장어 위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구워보고요 장어 또 먹어야지 랩 비긋뽁 그리고 장어의 비린맛이 없네요 집에서 먹는데도 와 장어 진짜 맛있다 아 집에서 먹는 거라서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이번엔 양념, 양념장어야 양념장어 양념, 양념, 매운 양념을 뭐지? 빨간 양념장옵니다 오 이거 소스 맛있다 근데 이 장어가 진짜 완전 탱글탱글해 아 이거 미쳤어요 진짜 음 나 이거 떡볶이! 1위 1떡볶이 하잖아요 간 편이 좋아 간 편해 근데 떡이 잘 안 잡히냐? 장어, 장어대학 장어갓이 없는데? 음 나 돈까스가 왔는데? 돈까스랑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 이거 또 뭔가 그 릴레이 먹방 같은 릴레이 먹방 느낌이 솔솔 나는구만? 그냥 한 개씩 헤쳐나갑시다 우리 우리 김치볶음밥 이거 쫄면 이거는 등심돈까스입니다 나 정신 좀 갔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잠깐 이것도 조심해서 돈까스는 맞는데 치즈돈까스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 장어랑 한번 쫄면 이렇게 같이 장어 쫄면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는 장어를 언제 구워야 하나 봐도 생각이 안 난다 돈까스가 부피 차지가 대박이니까 부피 차지를 빼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밑으로 내리고 다시 장어를 모아볼게요 이건 국민누룡이에 비해서 만족도가 너무 좋아 장어탄 도착 장어탄 장어탕 나옵니다 장어 저는 탄게 아니라 지원희님이 장어 대학 장어 대학이라고 했어요 대구 장어 대학 곰장어 곰장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곰장어 장어? 한 9마리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여기 장어는 진짜 안 물린다 9마리 먹은데 소주 우아 소주 식임료 소주 콜라 참기름 gus 치킨이 누구야? 치킨이 누구 inhem... 치킨이 누가 보냈어요? 아 사이다를 보내기 위해서 튀김을 보냈다 좋네요 되게 사이다 먹고 싶었거든 김말이가 대박이다 김말이가 완전 투제 김말이 같네 아 사이다를 보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뭔가 들어있는데 치즈 떠있나? 만두! 아 이거 김말이는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김말이가 망구 같아요 망구 한 최대 3번 살 몇 끓이세요? 살 몇 끓이세요? 아 사치영자님 이뻐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먹네요 네 그러면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빨리 이걸 치우고 오늘은 씻고 바로 잠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방송 일찍 끝나면은 좀 운동을 할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운동했다가 나 진짜 몸탈 날 것 같아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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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